준비 이 냄새 보고 싶은 분들이죠 차은이 다른 설렘을 선물해주는 클라시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네 인사 전에 포토타임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천천히 포즈 취해주시면 되고요 네 클라시는 데뷔 26일만에 새로운 앨범으로 컴백 데뷔 5일만에 일본 진출 결정 등 쉼표 없는 초고속 홍보로 왼쪽부터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 같이 초고속 홍보로 케이팝 팬들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설렘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정면도 한번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클라시입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클라시입니다 네 드림 콘서트 최연수 그룹인 클라시인데요 Z세대의 에너지를 가득 담은 오늘의 각오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클라시는 오늘 에너지를 완전히 충전시키고 왔거든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준비한 만큼 여러분께 저희 에너지가 충분히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드림 콘서트에서 특별한 무대를 예고한 연습 사진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궁금해한 클리키 분들을 위해서 무대 스포 조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특별한 드림 콘서트에 초대된 만큼 저희는 이제 두 곡을 준비해 왔는데요 평소에 볼 수 없었던 댄스 브레이크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와우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해피리 버스데이를 기념하는 원샷 원컷을 한번 찍어볼까요? Z세대의 감성을 담은 클라시한 포즈 부탁드려요 하나 둘 셋 오늘 멋진 무대 기대해보겠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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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원 드리겠습니다 둘 셋 지금까지 끝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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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아멘